2024년 용의회 행운의 택배는 이미 배송이 시작이 된 거죠.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요. 그래서 섯달부터는 이게 개미년의 운세지만 이미 청룡의회인 용의회 운세에 더 크게 속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집은 이달에 섯달에 돈복 터지는 청룡이 선물하는 행운의 돈복을 만날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집들은 정월의 경사를 맛보게 되겠죠. 이때 그 돈복이 들어오는 그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곳이 그 집집마다 현관이나 또 창이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현관 문지방을 그 식초를 조금 희석을 해서 그 닦아주게 되면 이때도 그 부정적인 그 에너지가 그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용의회에 그 걸맞는 또 활기 넘치는 그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게 됩니다. 용의회에 우리가 또 큰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그 식초를 조금 그 희석을 해서 집의 그 문지방 부분 또 현관 창턱 이런 곳을 그 닦아주게 되면 돈복을 그 크게 불러들이는 그런 풍수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집의 그 부정적인 또 기운은 또 제거가 됩니다. 이런 그 풍수 효과는 집안에 생길 수 있는 그 재수 없는 일들 또 돈이 그 세나갈 일들을 또 잡아주게 되니까요. 돈의 그 누수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 속성을 또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. 집안에 있는 그 큰 거울이 있다면 이런 그 거울도 거울 그 한쪽을 또 살짝 이렇게 풍수적인 그 의식으로 식초를 그 희석을 해서 또 닦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것도 그 용의회에는 거울이 갖는 그 각별한 의미가 있어서 돈복을 또 크게 불러들입니다. 용의회의 그 거울은 마치 그 여유주나 또 구슬 형태처럼 그런 그 돈급으로 대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. 그만큼 그 용의회의 그 돈복을 크게 그 견인하는 아주 그 중요한 그 풍수적인 지위를 지니는 게 또 거울이기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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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